안녕히 계세요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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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왔어? 네 지금 5호국 있다가요 앉아 앉아 어색하지? 네 서진이 형은 본 적이 없죠? 네 태연 3분도 없죠 정유미 씨는 본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? 네 한 3번? 2번 정도 뵙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서진 씨 말고는 다들 대충 한두 번씩 뭐 아주 쉽게 적응하실 것 같고 그러세요 어!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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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왜 이렇게 생겼어? 앉아 앉아 형 여기 앉으세요 제가 여기 앉아 형이 앉아 왜 앉아? 형 그럼 불 넣으라고 할게요 사실 지금 서열 정리에 대한 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이 안에서 근데 또 제가 또 많이 가르쳐 하하하하하하 하여튼 거의 태연 씨가 사실 위라고 봐야지 위까지는 아니고 아니 왜냐면 입사가 이틀 정도 빠를 수 있는 거 같아 제가 그리 이틀 안에 제가 익숙해져 충분히 돌 수 있어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이번에 요리 레슨도 받았고요 네 아 진짜로? 사실 스피니쉬 레슨도 받고 아 우와 제 레슨을 좀 받아볼게요 1위지 너무 이렇게 뭘 하려고 나를 사장님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 누나 맨날 없어주면 어떻게 졌어요? 김밥 담당해요 나머지 다 소준이야 그리고 너 서브야 너는 둘을 다 서브해야 돼 근데 태형아 너는 여기도 준비를 이제 같이 하고 그렇지 그리고 밖에도 이제 나와서 서빙도 하고 그럼 제가 정직원 인턴인 거예요 너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 태형아 이 부분은 우리 CEO가 근데 제가 이제 딱 도착했는데 하루 만에 제가 뭔가 딱딱딱딱했어요 했어요 그럼 제가 갑자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알아보자 그럼 뭐 진열이 따라왔을 텐데 아 진짜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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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근무는 얼마나 몇 시간이에요? 그리고 이제 이런 것부터는 다 사장님한테 여쭤볼까? 다 사장님한테 이제 여쭤볼까? 근데 형 만약에 장사가 처음으로 너무 좋아해 그런 생각이 있어? 아니야 내가 볼 때 서진이 형은 장사 잘되면 더 길게 할 사람이야 아 이분 사장 되더니 사람이 막혔어 하하하하 그럼 호수로 뛰어들 시간이 없어